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 고기 먹었습니다. 고기 드셨냐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멤버들이랑 삼겹살 먹고 왔어요. 고기도 왔어요, 고기 진영이 샀어요. 라이브 할 때 진영이 산다고 해서 그래, 그러면 진영이 쏜 걸로 하자. 소고기 먹으러 가자, 소고기. 진영이 사는 걸로 해서 진영이 쏘다! 우리의 단합으로 진영이 하게 됐죠. 캡장 해달라는 분이 계셨어. 캡장의 포인트는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안 돼요, 캡장한테. 이렇게 해야 돼. 아미가 캡장이야! 캡장! 부모님이나 할아버지, 할머니의 말투를 해야 돼. 완전히 캡장이야! 작업 비하인드. 그 훅 쓸 때 그 훅은 한 방향에 나왔어요, 되게. 컨범도 한 방향에 나왔고. 훅 자체는, 어? 윈터 패키지 하기 전에 벌스랑 훅을 해놓고 갔었고 이제 브릿지 그 햄 그 부분 빼고는 다 나온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, 이거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그냥. 원래 그런 거 쓰는 애들은 막 이러면서 너네는 뭐 나 시키러 쓰면 감사합니다 하고 복에게 온 거야, 뭐 이런 소리 하니까. 그렇게 브릿지 썼어요. 요즘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. 저 예능을 잘 안 봐요. 공포영화 추천. 저 공포영화를 안 봐요. 사랑의 브릿지 안 봤어요. 재밌다고 하는데. 여러분 되게 뭐 여러 가지 드라마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진짜 다 안 봤어요. 죄송해요. 삼성폰 좋아요. 근데 원래 약간 전자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제가 전자제품을 되게 좋아해요.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. 전자제품 리뷰하는 유튜브 같은 것도 자주 보고 하는데. 삼성이 신제품 프레젠테이션. 저, 저 봐요. 언팩 같은 거. 재밌어요, 그런 거 보내는지. 신기술들이 뭐가 나왔나, 이런. 약간 전자기기 좀 많이 좋아합니다. 아 맞다, 이거 해야 돼요. 이거 초. 잘 안 보이시겠지만. 노래 부릅시다, 여러분들. 자, 준비하세요. 자, 이렇게 있습니다. 다 듣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생일 축하합니다. 나 듣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준비해 준 거고. 이게 이제 멤버들이 준비해 줬던 거. 내가 왜 초가 두 개밖에 없냐, 그러니깐. 뭐라 이야기했는데 아무튼. 감사해요, 축하, 축하, 축하 감사해요. 오늘 인기가요 끝나고 광고가 나왔어요. 와우, TV 광고가 나와요. 사실 요즘 사람들이 TV를 잘 안 봐서 TV 광고 단가가 되게 많이 낮았다고는 하더라고요. 굉장히 신기하네요. 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. 얼굴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들이에요? 뭐 아무 생각 없어요. 거울 보면서.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. 슈키 노래 아냐고요? 네, 압니다. 그거 막. 귀여운 노래. 고양이 좋아하냐고요? 고양이 되게 좋아해요. 그 유튜브 많이 봅니다, 고양이 유튜브. 동물 유튜브 좀 많이 봐요. 한 시간이 됐네요. 600만 되면 이제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가고 있어요, 올라가고 있어요. 어머나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덕분에 참 알찬 생일이 된 거 같아요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멤버들이 이렇게 깜짝 케이크 같은 거 준비하면 대충 이 숨만 쉬어도 어느 타이밍에 올지 알겠거든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굉장히 기쁩니다. 이렇게 해줄 때마다. 제가 그 순간 그 뭐랄까? 눈빛 주고받는 사인이 다 포착이 돼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그 감기 조심하시고요. 다음에 또 봐요.